고맙습니다. 현장호! 왜? 무슨 일 생긴 것 같아. 궁금 없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더라고. 아빠! 할 얘기 있어, 너희들한테. 엄마는 어디 있어? 할머니 병원 가셨어. 엄마랑 고모 싸웠어?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나중에 엄마가 따로 얘기할 거야, 아마. 무슨 얘기인데? 외할머니는 엄마 친엄마가 아니야. 엄마 3살 때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셨어. 뭐? 엄마가 입양된 거라고?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? 어. 아빠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. 엄마는 결혼하면서 자신이 입양한 거를 오픈하고 싶어 했어. 그런데 아빠는 반대했고 외할머니도 그러셔서 지금까지 온 거야.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?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시게 됐어. 할머니가 아시게 됐어. 아뇨.